어어어어어 저 누구예요? 저희 편집자님 아 편집자님? 유 편집자님 잘해요? 얼마 안 됐는데 잘하십니다 아... 지금 빨간색 켜져 있구나 꺼져있어 너 그렇게 안 합니다 잘하는 거 맞습니까? 아 잘합니다 네? 편집자님 아 진짜 잘합니다 마음에 듭니까? 아 진짜 잘합니다 어떤 게 싫습니까? 틀린 게 어디 있나요? 그러면 어차피 편집자님이면 문장님이 선물해주는 거잖아 아니요 사무실에 쓰시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쓰시는 거 결제를 그분이 하세요? 네 아 진짜요? 그냥 할까요? 제가 입금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기 MSI 담당자분 와 계셨는데 보드 통화하고 들어간다고 지원 가능합니까 제가 농담했는데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진짜 그 칼은 오비싸니까 전화 못 하겠고 이건 솔직히 전화 못 하겠고 쿨러, 파워, 케이스는 전화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지금 생각하고 있지 CPU 정도는? 783D 있어? 내 거 있어? 네 아 그걸로 줘 그럼 라스트 원이야? 네 이걸 이번에 쓰자 야 AMD에서 지원을 해주셨네 도대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AMD에서 지원을 해주셨네 그럴 거면 지원될 만한 걸로 싹 다 끼울 걸 그랬네 아니 뭐 내가 다크프레시 사장님한테 전화 안 해봤는데 다크프레시 사장님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기 안텍 사장님한테도 전화 안 해봤거든요?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미 아 그러면 갑자기 글카램 SSD 빼고 다 이제 그렇죠 글카램 SSD 빼고는 다 협찬 일부 협찬이 있습니다 자막 좀 더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늦축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조립하러 왔죠 네 여기는 오버 시스템이고요 오늘 또 조립하러 온 거는 뉴 편집자분이죠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는 이미 편집 컴퓨터로 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시는데 이참에 그냥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작업만 하십니까? 작업이 아니고 게임 위주입니다 그래요 작업 는 게 있군 근데 왜냐면 작업이 왜 의미가 없냐면 작업을 혹시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원격으로 저희 회사 PC에 접속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컴퓨터가 작업용일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사실 게임이 거의 한 거의 90% 이상인 PC를 맞추러 왔다고 무슨 게임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케이 있었어요 안 친하시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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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발로란트를 발로란트를 240 발로란트 240 아 근데 발로란트 240 사실 굳이 지금 이 정도까지 올 필요 없고 글카 지금 80인데 글카를 저도 여기까지 당연히 갈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살 때 뭘 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뭐 신작 게임이 나왔을 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로아 아 맞다 로아 해가지고 글카를 조금 조금 올렸어요 로아도 80 80까지는 필요 없지만 모니터 업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또 모니터 리뷰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4K 막 QHD 4K 모니터가 신작 나온 게 정말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이제 나중에 선물을 해드렸는데 컴퓨터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멀리 보고 그쵸 그래서 오늘 이제 맞추는 부품이 메인은 당연히 게이밍 PC니까 7,8X 3D 맞추네요 어 당연히 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방금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AMD의 위상이 여기까지 올라왔나? 제가 사실상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알면서 언급 안 했던 거 굳이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 아 인텔 사망 이슈 유저분들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왕 이렇게 자리가 있을 때 정확하게 말인데 그냥 이제 유저분들이 쉽게 알고 계시는 그 전력 제한 해제 그거를 했을 때 전력 제한을 풀어버릴 때 CPU가 사망 이슈가 확 올라가고 그냥 기본 걸린 상태로 쓰면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다 거의 없다 전력 제한 해제를 안 해도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전력 제한을 사실상 거의 반쯤 풀어놨었잖아요 원래 원래 풀어놨는데 그쵸 조였지 그거를 그냥 이제 인텔 기준에 맞게 그래서 이제 죽는 게 좀 더 많았죠 너무 쥐어짜어요 매 세대 성능 폭은 내야 되겠고 어떻게든 전화 많이 밥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굴려 버리니까 애들이 쓰러지는 거잖아 사실 12세대까지는 이슈가 없다가 13세대부터 좀 있었어요 근데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었고 14세대 오면서 그 이슈가 조금 발화가 된 게 해외에 나오면서 발화가 된 건데 제가 어디서 그게 큰 체감을 좀 했냐면 세팅 쪽에서 제가 컴퓨터 결정을 맞춰줬잖아요 원컴 방송 편집까지 한다고 이런 분들 한 10대 맞춤에 한 대 정도는 들어와요 갑자기 글쓰 뜬다고 그래서 어? 이게 경우의 수가 이래요 조립만 하고 출고하는 경우 전력 제한 해제를 안 풀고 출고를 하잖아요 이게 1번 2번 레모버 신청만 했을 때 예전에 전력 제한 해제를 풀고 레모버를 해서 출고를 했어요 3번 오버클럭 신청을 싹 다 하신 분들은 전력 제한 해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동 오버값에 맞추는 거잖아요 3번인 분들은 오버클럭을 수동 했던 분들은 CPU가 안 죽어 오히려 딱 그냥 그 CPU에 맞게 나가니까 딱 배수 전압 설정을 하니까 그 CPU들은 안 죽어 레모버만 보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죽었어요 저희도 지금 통계를 계속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오버시스템 오버클럭을 해서 추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 12세 이쯤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방송하시는 분들이니까 순정으로 가는 게 맞다 싶어서 그래도 근데 인텔이니까 레모버 넣어야 되니까 레모버 하면 그래도 게임 인성도 많이 올라가니까 레모버까지는 해서 했었다 그래도 인텔이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 믿음이 인테리였잖아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CPU가 막 죽어가고 이런 거 몇 세대부터? 제가 4세대부터 오버시스템 했는데 지금 14세대인데 무려 그때까지 12세대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없었어요 점점 인텔이 깡클럭을 막 계속 올려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오히려 언더볼팅해서 내야지 그렇죠 막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래서 막 저희도 이제 CPU 뭐 그렇보다는 레모버에 많이 집중을 하고 그리고 한 4분기쯤 아 그쵸 이미 다음 세대 발표했고 한국이 어떻게 됐냐에 그거 이제 인텔도 이제 나올 초 지금 보이고 있고 15세대 그래서 그래서 그 뒤에 살까도 했지만 사실 반년이나 남았는데 아 그건 좀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직도 10세대 11세대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급하면 7,8,3 바꾸고 당장에 안 받고 싶은데 연말에 계획 한번 짜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엔 진짜 완전 확 바뀌는 계격변 항상 저는 이제 인테리에는 항상 기대는 하는데 이번에 지금 최근에 13,14에서 너무 이제 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와봐야 하는 일이고 그렇죠 나와봐야 하는 일이고 제가 지금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 그렇죠 CPU 하나 가지고도 너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편집자님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U를 그 AMD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허락은 안 맡았는데 아직 아무튼 해주실 거예요 허락은 아직 안 맡았지만 AMD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해주셨습니까? 네 맞을 겁니다 게이밍은 라이젠 보드는 뭐 그냥 무난하게 토막구 골랐습니다 사실 이게 무난하다고 표현하면 저희야 무난하지만 굉장히 고가 보드예요 비싸죠 근데 근데 원래는 원래는 얘가 그 정도 가격대 라인업에 들어간 제품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아 이름은 그랬어 네이미요 옛날로 따지면 사실상 그냥 중급형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인데 사실 요즘 중급형 가격대가 30만원대 중후반 막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진짜 30만 초반입니다 많이 오른 만큼 근데 전원부도 다 좋아지고 막 그렇게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최상급기가 요즘에 약간 퇴색이 된 그렇죠 굳이 갈 필요가 없네요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7,8에는 보통 이렇게 토막구까지 별로 쓰실 필요 없고요 그렇죠 조금 보드 신경 쓰신다면 20만원 초반 때 그냥 박격포 정도 쓰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10만원 중반대도 기가바 650 MK 그 모델 진짜 핫셀러거든요 진짜 엄청 많이 팔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원래 300 플러스 마이너스 20 견적이었는데 처음에 그래서 4070Ti 슈퍼를 넣으니까 이제 한 300 정도인 거예요 근데 한 단계를 더 올리면 이제 가격이 이 정도 뛴다 보여드렸더니 그럼 그냥 추가하죠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아 어 개인적으로 저는 컬러풀 되게 좋아합니다 가격 도착하고 여기 얘네 생각보다 좀 이따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름이 약간 예뻐요 보니까 가격이 4080 슈퍼종기에서 거의 제일 싸더라고요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서 메모리는 그냥 하이닉스 시금치 32GB가 두 개입니다 게임용이라고 하셨지만 그냥 혹시 모르잖아요? 이거 그냥이 아닙니다 하이닉스 시금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생긴 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생겨가지고 진짜 볼품없이 그냥 하이닉스 32GB예요 이렇게 보이지만 이놈의 포텐셜이 진짜 오버가 제일 잘 들어가잖아 그럼요 옛날 삼성 시금치 같은 거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은 얘가 시금치인데 근데 얘가 튜닝랜드보다 더 잘 제일 좋습니다 얘가 그리고 심지어 제일 비싸요 어떻게 보면 얘에다가 그냥 방열판 추가해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더 웃긴 거 맞으세요? 방열판도 좋은 거 꽂아야지 안 좋은 거 꽂잖아요? 방열판을 붙였는데 온도가 더 올라와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방열판 구입하지 마시고 싱싱하게 초록색으로 감상하세요 그리고 이제 SSD는 뭐 항상 들어가는 거 배치할 게 없어요 요즘에 SSD 저도 다른 거 별로 안 보거든요 삼성은 셋 중에 하나 990%, 980%, 9A1 네 이거 3개 끝이죠 삼성은 3개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P31, P41 딱 이거 하나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AS 2년이냐 5년이냐 이게 2년이거든 아 그렇죠 AS가 짧은 게 단점이지 그 외에는 다 좋거든요 하지만 이게 포장이 없다 아 그렇죠 그냥 이렇게 끝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솔로는 알파2에 A36 근데 이거 잘 몰라요 원래 쓰던 게 품절이 나서 워터블럭 그냥 좀 예뻐 보이는 가격대 적당한 걸로 썼습니다 성능이 어떤지 몰라요 아 근데 저희도 요즘에 꽤 점유율 어느 정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초기 물량이 없고 거의 그래서 잘만해서 지원해 주셨다 아 그냥 골랐는데요? 물론 잘만해 허락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제 그제서야 어? 나는 콜라를 지원해 드린 적이 없는데 아 지금 내드리면 되겠구나 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는 원래 들어가던 거 아 근데 파워는 설명할 게 하나가 있죠 ATX 3.1 사실 별 차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3.0이 이제 갖다 버려야 되고 3.1을 꼭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3.0이 잘 나와서 불량 사례 뭐 크게 안 나오고 한 파워들은 전혀 문제 없다 그런 거는 뭐 인증 갱신 수준만 하면 되고 뭐 이쪽 라인업에서는 뭐 몇 개 없으니까 이걸로 그래서 또 안텍에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안텍 바워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룬생님한테 꼭 드리고 싶다고 아 그래요? 네 제가 미래를 갔다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 케이스 근데 케이스는 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몇 번 나왔죠 이미 그렇죠? 이거는 뭐 다크플래시 사장님이 그냥 편하게 쓰시래요 다크플래시 국내 그때 들어올 때 저희 처음부터 그럼요 왜? 그때 DLM 보고 이거 펜 이거 메시 하고 해서 내야 된다 그거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대히트 쳐가지고 한국에서 빵 뜨고 저희는 솔직히 다크플래시 지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DLM 5000 이거 뭐 저번에도 들어갔던 거 타이틀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요즘 나오는 케이스들이 어항 케이스밖에 없어가지고 하지만 편집자분은 케이스 뚱뚱한 것도 싫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편집자분은 빅 아닌 정도의 적당한 사이즈 이게 본체를 책상 위에 두기 아니고 책상 아래에 두고 쓸 거라 모션 데이크 스크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빅은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소 높이에 근데 사실 DLM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똑딱 이거라서 똑딱이지만 나사로 앞뒤를 다 고정 가능하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사용할 때 빠질 일은 없는데 이게 너무 쉽게 좀 빠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언제 조립하죠? 조립해야죠 지금 4시 뭐야 벌써 5시 반이네 조립을 해야죠 네 어 뭐 진짜 워낙 뭐 사실 뭐 조립이 뭐 조립은 뭐 쉽죠 워낙 뭐 그쵸 일단은 요거까진 끝났거든 근데 요거까지 끝났으면 사실 수생쿨러를 먼저 달아야 되지 않나요? 보드를 케이스에 넣고 이거를 넣으신 분들도 있고 전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저희도 쿨러를 먼저 여기다가 연결하고 그쵸 저번에 여기서 그렇게 하길래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달지를 먼저 먼저 정해야 된다 정해놔야 된다 근데 이건 케이스 뭐 항상 알다시피 이렇게 나니까 이거 뭐 이렇게 달고 이렇게 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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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렇게 해서? 어우 봐 박스도 예쁘잖아 박스가 막 반짝반짝하네 박스가 막 반짝반짝하네 그쵸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반동으로 이렇게 박스를 까야 잘 까지니까 이쁜거 보수 이래서 내가 컬러풀은 화이트 계열만 좋아해 만을 꼭 붙이시네요 네 확실합니다 블랙은 싫습니다 동현정 괜찮죠 이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모양 바뀌는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런 색깔 이렇게 보면 구름색 이렇게 보면 하늘색 그리고 이렇게 샥 때면 되지 샥 오오오오오 이 부분이 그거잖아요 빨리 돼가죠 그러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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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 대잔치 좀 해주고 작년까지 작년으로 작년까지 작년까지 작년. 조절이 다른데요? 여기서부터 편지점 이제 없어질게요. 몰아존감 오랜만에 조립해도 아, 오랜만에 수립해도... 아무튼... 아, 처리 다 됐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여러분. 드디어, 수립이랑 윈도우 설치까지 됐죠? 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컴퓨터 문제인지 없는지 테스트를 다 오시스 산 다음에 발송을 할 거고 사실 원래 편집자님이 전부터 사시는 거였거든요. 편집자님이 컨텐츠 막 그냥 하자고 해서 한 거였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됐네? 사실상 편집자님은 사실 게 없게 됐다. 이거 입금 다 들어온 거지 않나요? 만일에 뭐 들어왔으면 뭐 다시... 선물이죠. 여러 업체의 선물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됐고 편집자님 잘 쓰지 않을까 싶다 싶고 나중에 뭐 뭐가 또 있을까? 뭐 모니터? 모니터 지금 뭐 쓰시는지 몰라서 필요하면 나중에 아, 그건 생각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와, 편집자님 좋겠다. 와, 좋겠다. 와, 좋겠다. 눈쟁정자 복지 뒤진다. 와, 진짜. 아니죠, 따로죠. 진짜 맞죠? 와, 진짜. 아니 왜? 게임을 열심히 해야 이제. 일도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넣을 때 즐겁게 노는 자. 이럴 때도 열심히 일하고. 아, 게임 프레임 안 넣는 거야. 참을 수 없지.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 그럼 뭐야? 남은 게 메모리, SSD, 글카 세 개 남았네요. 와, 셋 중에 하나만 사요. 두 개는 제가 할게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SSD? 근데 제가 글카라. 네? 글카라 램을 제일 비싼 두 개를. 심지어 32GB 두 개를. 그러면 램은. 어, 글카라 제가 하면 되겠다. 뭔 또라, 이 소리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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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prescribe my 신별 사ы 맞이 ça